안녕하세요. 한국사회과학지식문화채널입니다. 이 채널은 사회과학지식의 대중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논문은 인천대 정은희 교수, 광운대 최철균 교수, 백석대 최명민 교수가 2019년에 발표한 도시지역 동단위 자살 위험 유인 탐색, 2015년 서울시 423개 행정동 데이터를 중심으로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1도시 행정동 단위의 상대적 자살 위험도를 결정하는 특성을 탐색해봄으로써 지역사회 차원의 자살 예방을 위한 근거자료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연구 대상은 2015년 기준 서울시 행정동별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물리적 환경 요인에 관한 데이터가 있는 423개 행정동이며 분석 방법으로는 이런 분산 분석과 다항 로지스틱 분석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같은 서울시 내에서도 동지역 자살 위험도 집단 간 지역 특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자살 저위험 지역 대비 자살 중위험 지역 결정 요인은 기초수급자와 노인 인구 수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자살 저위험 지역 대비 자살 고위험 지역의 결정 요인은 기초수급자 수, 이혼 건수, 병의원 수, 조성공원 면적 등으로 도출되었으며 자살 저위험 대비 고위험 지역 결정 요인들이 중위험 지역 결정 요인보다 더 다양하고 그 영향력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동 단위의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정은희, 최철균, 최명민, 2019, 도시지역 동단위 자살 위험 요인 탐색, 2015년 서울시 423개 행정동 데이터를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47권 1호, 페이지 5부터 28을 봐주세요. 이 연구는 2018년 대한민국 정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였습니다.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후원 아래, 덕성여자대학교 지식문화연구소, SSK 네트워킹 지원사업단이 제작하고 관리합니다. 고맙습니다.